재밌어? 뒤로 넘어지려고 조심해 여기 소파에 있어요 그래도 너네가 뒤로 확 넘어지면 허리야 그렇게 했어? 나 여기 좋아? 이러고 있으니까 좋아? 집을 만들었어 얘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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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진다 제가 얼마나 오빠들하고 저렇게 놀고 싶었을까 근데 뭐든지 다 만질 수 있으니까 좋은거야 얘들이 밖에서 놀고 있는 나뭇가지까지도 심지어 좋아하더라 나뭇가지까지도 좋아해 이거 보여줄게 이거 1분만 찍고 자 됐어 우리 하율이가 재밌게 노니까 좋네 이건 쓰러지겠다 걸어 걸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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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 이리와 와 와 와 와 아참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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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율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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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로 애기 떨어져 호흡 아이고 하율이 날이 생일이네 아이고 야영도 하율이 생일이야 뭔지 하율이 생일이야 지금 연습해봐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벌스데이 투 하엘 해피 벌스데이 해피 벌스데이 해피 벌스데이 해피 벌스데이 해피 벌스데이 투 유 이건 했었어? 니가 한번 불러줘봐 얘 굉장히 좋아하는데 해피 벌스데이 부르니까 하엘이가 하엘이 해피 벌스데이 해피 벌스데이 투 유 해피 벌스데이 투 유 해피 벌스데이 해피 벌스데이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했어요. 해피 워스테이요.